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룩북을 가져왔는데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던 브랜드 오더플리즈에서 다시 한번 콜라보 제안이 와서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컨셉은 봄여름에 입기 좋은 SS 시즌에 입기 좋은 크림진을 가져왔거든요 브랜드 오더플리즈에서 이번에 신상품인 에크루 라인을 발매를 해서 크림진을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에크루 라인에서 총 6가지의 크림진이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그중에 저한테 좀 잘 어울릴만한 4가지 핏을 선정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입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크루 211번 바닐라 슈퍼 와이드 크림진입니다 저는 제일 작은 46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이 제품은 미디가 긴 하이라이즈를 베이스로 전면 양쪽에 맞주름이 져 있고 기존의 와이드 팬츠보다 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양옆 주머니에 추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단은 내추럴 원단에서 발견되는 모카시가 없는 크림 컬러의 원단으로 4기절 내내 착용 가능한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에 주름 디테일이랑 후면에 더블 포켓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더플리즈 데님은 명품 데님 브랜드에서만 취급하는 체인 스티치와 축 테이프 공정 작업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벼운데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아이보리 컬러 자켓이랑 매치를 해봤는데 두루두루 어울리기 좋은 색감인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팬츠예요 두번째는 에크루 210번 단델리온 핀턱 헤비 와이드 크림진입니다 마찬가지로 46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드가 매우 긴 하이라이즈 실루엣의 베이스와 전면 양쪽에 핀턱 주름이 져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슈퍼 와이드 크림진보다 훨씬 더 와이드한 핏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 허리에 굉장히 크더라고요 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줘야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핏 자체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면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유니크한 스퀘어 형태의 힙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어두운 네이비 후드 자켓과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서 캐주얼한 착장을 입고 싶을 때 입기 좋은 팬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크루 212번 캔들 레귤러 스트레이트 크림진입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랑 슬림 핏의 딱 중간이 이상적인 레귤러 핏의 실루엣이에요 이 제품은 미니멀한 실루엣이랑 최적화된 핏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패턴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네 가지 핏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좋고 다양한 곳에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크루 라인은 공통적으로 YYK 프리미엄 라인 엑셀라 지퍼를 부착해서 지퍼의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너무 와이드한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슬림한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딱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티치 디테일이나 핏이나 가장 마음에 드는 팬츠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와이드한 핏만 추구를 했었는데 적당한 와이드한 핏의 팬츠도 앞으로 자주 입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에크루 209번 테이퍼드 크림진입니다 테이퍼드 핏의 아웃핏으로 굉장히 쉽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핏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슬림한 핏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장도 가장 짧았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회사 가실 때 출근 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테일의 팬츠이고 이 제품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스니커드에 매치하셔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랑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핏인 것 같아요 네 가지 핏 중에서는 가장 출근 룩에 적합한 핏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크루 라인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핏 이외에도 두 가지 슬림 핏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더 슬림한 핏을 원하신다면 그 나머지 두 가지 핏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크림진 말고도 블랙진 라인이랑 개미지 라인도 출시가 되어서 혹시 크림진 말고도 그냥 기본 블랙진이나 아니면 찌청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 라인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더플리즈 공식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리뉴얼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가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쿠폰 이름은 제가 화면 어디인가 띄워드릴 거고 이벤트는 제가 영상을 올린 이 시점부터 한 달간 진행이 될 거고요 선착순 100명에게 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여름 바지 사야 되는데 비싸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폰 발급되는 방법은 오더플리즈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샵을 클릭해주세요 쿠폰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제가 제공해드린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고 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참고해주실 부분은 이 할인 쿠폰은 에크로 라인, 제가 지금 보여드린 크림진 라인이랑 데미지 라인 두 가지 라인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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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